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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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해요? 삶 자체가 여유가 없잖아요. 남편도 각자 자기 혼자 해버리고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자 이렇게 뭔가 해결하고 혼자 아동바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늘 초조해요. 맞아요. 미래가 안 보여요. 남편 눈치를 왜 이렇게 보고 살아요? 본다기보다 좀 가정적으로 해서 우리 가족 좀 행복하게 해서 좀 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안 따라주니까 혼자 버겁게 버티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좀 더 가정적으로 와서 좀 노력하고 살면 남편이? 네. 남편이 일단은 남편을 놓으면 남편 자체가 삶의 의욕이 없어요. 맞아요. 삶의 의욕이 없고요.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. 맞아요. 내가 왜 숨을 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체에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 언니가 백날 첫날 이야기를 해봤자 언니는 잔소리밖에 남편을 듣지 않을 거예요. 맞아요. 오륜 얘기해도 항상 왜 나무 못되면 자기 그걸 모르더라고요. 언니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허공에다가 언니는 이특금 사랑 달라고 소리를 질렀 거예요. 맞아요. 허공한테 야 돈이 저기예요. 나무 가지가 돈이에요? 응. 나무 단풍이 돈이에요? 바람 불면 다 떨어지는 단풍한테 돈 좀 벌어오라고 언니 매일에 손을 질렀어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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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이 자기 몸만 더 건수하기 힘들어 죽을 사람한테 뭐를 바라고 살아요 언니가 언니 사주 자체가 이런 말을 내가 참 자주 쓰는데 남편이 없는 사주 언니가 우리 같이 무속사주예요. 무속사주가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받는다고 해. 마음이 빈털터리잖아 지금 네. 빈털터리해. 그냥 억지로 웃고 다니는 거잖아. 맞아요. 내가 그냥 남들한테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초랑하다 그 보이기 싫으니 싫으니 내 속도 못하겠고 싫으니까 내가 일부러 웃고 다니는 거고 맞아요. 신랑이랑 결혼해서 언니 이미 애기 첫 애기 낳고 나서 4개월 돼서 이제 끊어졌어요. 맞아요. 언니 애기 놓쳐마자 일선으로 뛰어 들어갔을 걸요. 애기 분식값 안 줘서 네. 맞아요. 애기 지식값 안 줘서 언니가 일선으로 뛰어 들어갔을 걸요. 결혼하고 네. 맞아요. 그렇죠. 그런 사람한테 무슨 잔소리에서 사람들에게 맞는다고 뭔 잔소리를 해. 뭔 잔소리를 그러니까 결혼해가 남편이면 돈을 벌어오고 가정에 뭐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. 지가 결혼했는지를 몰라. 그러니까. 그리고 지가 애기를 낳았는데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애기가 생겨서 애기 낳은 거야. 애기 낳도 관심이 없어. 맞아요. 언니 지 술 한잔 먹고 남들하고 허허 노는 게 지야. 네. 맞아요. 그거 자기가 원하는 거.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하루도 안 빠지게 술 먹고 응. 자기 즐기는 거는 다 하면서 애들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내가 커면서 애들이 그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러면 왜 나보고 그래? 내 말이 그 말이야. 내 얘기도 아닌데 네 얘기니까 네가 끼워. 어? 그리고 더 웃긴 건요. 애들이 그거는 자주 생각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지금도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. 이 사주는 언니랑 신랑이랑 이 사주는 벌써 진작에 애기 첫 애기 낳고 인연 끊어졌어요. 그 첫 인연 끊어진 것을 어거지로 자꾸 언니가 그나마 자꾸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3, 4년 전부터는 완전히 신랑이 언니 그림자도 보기 싫고 언니 냄새도 맡기 싫대요. 그니까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은 나이가 먹은 어른이 아니라 일곱살짜리 애기예요. 애기 신랑이 맞아요.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요. 맞아요. 남들이 오냐 오냐 해주면 좋아서 더 으쓱으쓱 남들한테 잘하고요. 네 맞아요. 내 집에서는 뭐 말하면 삐지고 성질내고 왜 나보고 그러냐 맞아요. 지가 받은 돈은 지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맞아요. 그것도 부착해서 너 돈 있으면 좀 줘봐. 언니한테 딱 그런 사람한테 항상 그래. 넉넉넉 네가 알았으면 왜 나보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돈 준 것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한테 무슨 돈을 어? 벌어오라 잔소리를 무슨 애기한테 잔소리를 해 언젠도 네가 잘못했지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일을 진작에 포기하고 근데 언니가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거 집 나간 지 3, 4년이면 벌써 잊어요. 아 다른 신랑은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더라면 쥐밖에 모르고 내 자식이 지 자식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모르고 내 와이프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걸 몰라요. 그렇게 그걸 모르고 잔소리에 내 일에 타치를 하고 여자가 재수없게 밥상 머리에서 또 시작이다.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한테 바라는 당신이 이상하고 언니 마음을 지금 느꼈을 때 지금 신랑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마디도 못 안 하고 신랑한테 짜증만 나 있어요. 맞아요. 아닌가요? 근데 그게 언니가 더 내가 더 언니가 화가 나요. 이 정도로 언니가 신랑한테 배신을 당했다면 그냥 깨끗하게 보내줘 버리든지 그냥 얘기들하고 서히 그냥 재밌고 옷을 살려도 되는데 온 퍼포먼스 집탁이라 그래야 되지 그게 신랑한테 지금까지 맞춰져 있어 왜 그러냐고 그거는 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자식들이 없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잖아요 핑계야 자식은 핑계야 왜 핑계냐면 자식 둘이를 언니가 자식 둘 네 언니가 언니가 그 애기 아빠의 생활비를 지금까지 키운 게 아니라 언니의 생활비를 키웠고 언니의 노릇을 키웠어 맞아요 근데 언니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잖아 자식 때문에 내가 우리 신랑을 못 놓고 있어요 아니요 자식 때문에 못 놓은 게 아니라요 왜 신랑을 어린애 취급을 하시면서 내가 신랑을 돌봐주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5억인 거예요 아니면 너 개새끼야 너 엿 먹어봐 내가 너 절대로 안 놔줄 거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겠지 당연하지 시험을 받고 살았는데 왜 내가 솔직히 막말로 뭐 이렇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편하게 살거나 뭐 어떤 그런 행복함이 없었잖아요 나는 내도 근데 그런 거 하나 안 해주고 당하고 살았는데 그냥 보내주게 내가 그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캐심한 거예요 그거라고 내가 그 말하는 거 무석인들은 사람들이 무석인들이 자꾸 말 따라할까 봐 안 한다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마음에서 안 들어오면 칼 시켜버리잖아요 네 아닌가요 칼 시키잖아요 아니자 니가 싫어 얘기자면 산다고 똑같은 소리 하지마 네 그게 아니라 차라리 내 앞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당신 그 마음이야 맞아요 니가 나 앞에서 죽었으면 나 너한테 신경도 안 쓰고 맞아요 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어 어 어 니 죽었다는 부고장 받으고 딱 무덤 속에 너 펴는 순간에 나는 웃고 살 수 있을 거 같아 너란 존재에서 나는 이 머리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고혹이지 뭐야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길이 아니야 그만 말해 맞아요 맞고 내가 어떨 때는 죽이고 싶어 죽이고 그거라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 니가 가져야 되는 니가 못 가진 니 신랑한테 그 마음이라고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신랑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저 거지 같은 니 언니 말을 하는 거야 저 거지 같은 새끼가 언니가 언니 마음을 말한다고 저 거지 같은 새끼가 감히 이쁜 난 쳐다보지도 않고 못생긴 미친 애들한테 눈 돌아가 있으면서 우리 가정한테는 신경 우리 애들한테 가정한테 신경 쓰지 않는 니 새끼 나 앞에서 철저히 망했으면 좋겠다 언니 마음이야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 진짜 근데 무슨 애기 아빠니까 개뿔 이상은 개뿔 뜯어먹고 있어 그런 마음도 있고 애들도 아빠가 좀 노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맞아요 관심 없어 관심 없고 그냥 야 학교 와서 뭐해라 그거 다 언니 먹인 거야 잔소리는 다 언니 먹이고 그냥 나는 고이 고이 곱게 애들들한테 너네들 아슬하고 나만 오직 먹고 살고 나만 술 먹고 나만 사람들 잘 보이면 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 맞아요 내 와이프한테는 내 와이프가 죽든 말든 시발년 또 시작이야 잔소리 그런 사람한테 뭘 바래 사주사차 그러고 안 맞아 둘이서 저까지 동침이야 저까지 동침 맞아 그런거 언니 잔소리 한마디 했다가 왜 나갔냐고 물어봤지 나한테 얘 나갔냐고 우리 신랑 왜 집 나갔냐고 물어보러 왔지 그게 정답이지 언니 니 잔소리가 듣기 싫대 잔소리를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한마디 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한께 내비둬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지 방문 그래도 놓고 술을 마시던지 내가 테레비를 보던지 내가 잔물 자던지 좀 집에 들어오면 씻게끔 해줘 언니 신랑의 마음이라고 마음 읽어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줘요 몰라요 그거를 자기밖에 몰라 언니 니 생각이라고 잘해준 것은 아 막 혈압 올리네 오오오 혈압 올리네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가 언제 뒤져야 결론은 언제 뒤져서 나 앞에 차라리 아까 말했잖아 무덤 속에 들어간 거 보고 뭐 이라고 봤다면 나 웃고 하하하 하하 내가 이겼네 딱 그거라고 언니 마음이라고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고요 맞아요 마음이라고요 그게 분하다고요 맞아요 그게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지한테 지금까지 내가 뭐가 못났어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쪼라라면서 지한테 했던 게 이 개새끼가 어 그런 개새끼 개새끼 아니에요 맞아요 강아지 밥 좀 오듯이 와야 되는데 한번도 밥을 줘도 오지도 않고 맞아요 한번도 밥을 줘도 오지도 않거든 거기 화가 난 거라고요 맞아요 어 그러면 아직 그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혼 안 해도 네 이미 이혼보다 더 무서운 이혼이에요 이게요 그럼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이혼은 이 상태로 그냥 갈 거예요 이 상태로 갈 거라고요 뭐 솔직히 그렇잖아 언니 마음만 급해있지 그 사람은 이혼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요 혼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혼을 해도 그만 있고 문서에 그닥 신경 쓴 사람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알아듣겠어요 뭘 그래서 더 이상 바라냐 어 그리고 너네 집은 딸이 세 명이냐 네 명이냐 세 명이요 세 명이냐 너네 집은 딸 중에서 하나가 우리처럼 깃발을 이렇게 흩날리면서 오반기를 들을 사람이 하나 나왔어야지 집안이 패네 그러나 안 했기 때문에 한 딸은 되게 몸 쪽으로 몸이 많이 안 좋을 거야 네 몸 하는지 알겠어 딸 셋이라면 네 알아듣겠어요 네 남편 안 옵니다 그러면 그냥 없는 사람 생각하고 살아 없는 사람을 생각한지는 오래됐는데 맞아요 저것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화가 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인정해서 고마워요 저것이 죽어야 되고 저것이 비참하게 살고 병이 걸려가지고 맞아요 나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비니까 억울해 미쳐버리겠다고요 네 그게 언니 마음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석이는 사람 따라 저만 안 보는 거라고 아까 언니 나벌나벌 몇 번 했죠 네 그것 따라 안 봐요 우리 그냥 무슨 어떤 사람이나 마치나 못 마치나 씨 이렇고 뭐 자기 큰 배설한 것처럼 말하는데 네 자기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마음을 잡아내요 네 맞아요 됐죠 그 사람은 언제 빨리빨리 뒤져 차이사고 교통사고 나서 뒤 뒤져버렸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 연락이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그냥 그런 마음도 먹지 마세요 아니 그런 마음도 버린 지 오래가 있어요 아니요 가슴이 말하고 있다고요 가슴이 있는데 이제 그 어느 선에서는 이제 포기 아니요 안 포기했다고요 마음 지고 있다고요 내가 언니 마음을 읽잖아 지금요 꽉 묶었다고요 그게 나는 오기 배신감 맞아요 딱 그걸 네 그거는 많이 있어요 아직 그걸 다 버리라고요 그래야 네가 살아요 네 신랑하고는 부부로 못 삽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신랑은 이미 네 내가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너희 선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거 같다고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됐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고 그러면 저는 이 사람 위에 뭐 따로 뭐 저기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거나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쯤 아직은 아니에요 신랑이랑 이혼 다 하고 나서 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밤에